저는 요만한 것들 잡아가지고 아까 여기 한 친구 왔었잖아요 그 사람 친구들 다 줬어요 나 안 먹고 작은 거 다 줬거든요 조그만 걸 잡든 큰 걸 잡든 아니 그러지 말고 저 장어 파는 데 가서요 그걸 잡아놀라게요 잡으시면 쌀 탁하면 그러지요 구워마요 양님 파는 거 있잖아요 양님 파는 거 구워마 굉장히 맛있어요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예 그냥 구워마 먹으면 최고예요 내 큰 거 잡아가 늘 낚시관에 낚시가 하는 사람들하고 늘 구워먹는데 시커멓든데 양님하고 가져와서 구워마 먹을 게 맛있던데 그 낚시가게가 어느 쪽에 있어요 저 아래 거기서 사가는 분들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 큰 거 잡으면 큰 거 잡으면 너희 먹으니까 시커멓든데 4명이 먹어도 시커멓어요? 얼마나 큰 거 잡으셨길래 내가 혼자 먹어도 1kg 먹어요 내가 잡을 줄 모르니까 국자 사람이 잡은 데 가올거예요 그 사람이 잘 잡돼 아 장어 손질을? 안돼요 가가서 파는 데 좀 잡아달라고 하면 금방 잡아줘요 그 사람들은 뭐 한 1분도 안 걸려요 그럼 먹자고 우리는 하려고 하면 잘하는데 저번에 가셨다는 그 낚시가게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? 지금 3마리 해가지고 구워놨는데 컴백에다 두비 해놨는데 냉장고에다 해놨는데 구워놨는데 우리 사람이 빨리 왜 안 먹고 해놨어? 얼른 드셔야죠 그거 오래 놔두면 뭐 한 마리는 지금 냉장고에 물에다 이어서 산소 해놨는데 팔팔하게 살아가있어요 한 일주일, 지금 일주일 넘는데 그거 언제 잡으시고요? 한 일주일 전에? 물통에다, 물통에다가 물 좀 붓고 세 발이 해놨다가 아이고 한 발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아 그거 높은데 막 어떻게 튀어나오든 튀어나왔고 와 와 세요들어 세요 뭐 통이 있는데 물에 옮아져 보는데 탁 튀어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막 덮어놨어요 왜 뚜껑뚜포가 막 뚜껑뚜포가 막 안그러면 막 다 튀어나와 버려 이야 지금 산소 내가 한 마리 이해놨는데 아니 근데 오늘은 입질이 시원치 않네요 아니요 이해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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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의